이 후기 첫 번째 스케줄 영상 도망가기 시작 이제 진짜 회사의 점점 뒤에서 한 번 front 잡고 한 둘 셋 버텨라 오 저 목욕하네 턱 선을 잡고 일본에서 버텨라 오~~~~~~~ 어음을 잘했어 이제 그만하자 이제 짜질건짝 없어요 저 카메라 가까이 가볼까?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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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만 아멘 아멘 죽어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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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몸에서 느끼리 안 들었어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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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